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이죠?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뭐 기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? 이분은 그냥 학자로 계속 가실걸? 정치 안 한다?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? 둘 다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학자인 양반이 법문부라는 한 번 잠시 잠깐 장관도 지내면서 그런 일을 당했던 게 뭐냐면 가장 큰 거는 맞지 않는 옷을 입으셨었거든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내 행동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남들 보이는 눈도 핏도 좀 안 좋게 보이듯이 법을 전공한 학자이지 장관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잘못 선택하신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의 정권한테 크게 다치셨고 또 몸담고 있던 그 정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켜지지 지켜주질 않았거든 철저하게 당하신 케이스거든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되셨던 분이라 글쎄 학자로 가시지 정치로 다시 제게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 아 못 나온다?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실 것 같아 아마 굉장히 그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잖아 그래서 고통도 많이 당하셨을 텐데 아마 정치 쪽으로 아마 막말로 우리들이 소위 보면은 그쪽으로 오줌도 낫는다는 표현이 있듯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굉장히 학자이면서도 고집스러운 분인데 크게 상처를 아마 받으셔서 정권이 바뀌어도 아마 나오지는 않으실 것 같다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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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